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그냥 짧게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왔어요 제 얼굴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스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촬영장입니다 오늘 오늘 바로 엔시티 드림의 정규 3집 타이틀 오브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인데요 아니 그림자가 너무 길어서 제 실제 비율이 이 정도긴 해요 어때요? 거의 뭐 각도기야 각도기 컴퍼스 컴퍼스다 컴퍼스 이렇게 해서 거의 컴퍼스 급이에요 태일이 형 생일인데 뭐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뮤비 찍었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이렇게 아이고 뭔가 그래도 이제 곧 컴백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인스타라이브를 깜짝 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대기시간이 짧은 관계로 곧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일 손민수 보이려나? 이게 제 아이디언데 뭔가 완벽하게 발라져 있는 거 말고 바르고 한 3개월 정도 된 느낌 있잖아요. 까질대로입니다. 까진 그런 느낌에 이제 내일을 해봤어요. 이번 컨셉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지금 날씨는 굉장히 선선해요. 원래 6월달 정도면 밤에도 좀 덥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여름은 유독 좀 밤은 아직 선선하네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저는 보시는 거랑 같이 긴팔 긴 바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엔 이제 브로컨 멜로디스가 나오는데 저는 이제 뮤비를 이제 봤는데 뭐랄까 굉장히 피스풀해요. 진짜 전세계 시즈니분들에게 약간 보내는 약간 편지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말 그대로 선공개잖아요. 그래서 좀 보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 선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포 해달라고 해주시는데 안 돼요. 애들한테 혼나요. 커스텀 마이크 무슨 색이냐고요? 일단 진짜 비밀이고요. 진짜 비밀이고 약간 정말 해찬이가 이런 색도 좋아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엄청 놀라실 거예요. 마이크랑 똑같이 세트로 인이어까지 맞췄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마이크 색으로 염색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해찬이 마이크 색 언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 목표는 무대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라서 아직 그 한 멤버의 마이크가 아직 도착을 못 해가지고 음방 때? 음방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방 때 핸드 마이크 쓸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진짜 약간 미지수라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번 연도 진짜 바빠요. 진짜 살짝 무서울 정도로 바쁠 예정인데 바쁠 예정인데 빨리 그 한참 바쁜 그 순간에 들어가고 싶어요. 엄청 엄청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일단 엔시티 데이션이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올해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싶은데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와 연습하는 것도 진짜 넓은 데서 해야겠다. 넓은 데서 그쵸? 여러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지금 산책하는 게 아니라요 뮤비를 오늘 찍고 있는데 찍는 중간에 여러분들이랑 잠깐 얘기하려고 왔어요. 지금 주변을 계속 맴도는 중입니다. 저는 산책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내가 ISTP라는 걸 좀 안 믿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주변 분들에게 얘기를 해봤더니 모든 분들이 너무 맞는 것 같다고 어? 진짜 ISTP네? 막 그러면서 전 진짜 ISTP예요. 촬영 언제 끝나? 이제 딱 한 씬 남았어요. 한 씬 남고 이제 또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또 찍어야죠. 나도 솔직히 내 자신이 I인지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랑 있을 때 에너지를 소모하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충전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저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는 타입이지. 그 사이에 이런 그 과정들에 있어서 감정을 되게 소모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확실 확실해요. 일단 계획 없고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겨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둥 두둥 떠나니다 보면 제가 원하는 골에 도착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타입이라 잠깐만요. 한번 형 형 아직 괜찮아요? 네 아직 괜찮다고 합니다. 이번 타이틀곡이 제목이 공개가 됐잖아요. ISDJ라고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멤버들과 MBTI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런지니는 끝까지 테스트 안 하겠다고 약간 약간 내가 귀를 끝까지 안 뚫겠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찬 오빠 공부하라고 해줘 공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검정고시를 봤지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곧 이제 남미도 남미도 가잖아요, 남미. 남미 너무 기대된다. 날씨 너무 좋다. 아니 요즘 AI 목소리 그게 되게 되게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브로노마어스의 하잇보이를 들었는데 진짜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저는 진짜 음원, 음원도 아니야 진짜 라이브 듣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시간날 때마다 듣고 있을 정도로 AI 그걸로 듣는 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다리 진짜 길다 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렇게 길면 안 되는 거죠 머리가 머리가 요만해 머리가 요만해요 요만해 날건 근데 밖에는 또 약간 콧물 나온다 맹구가 됐어 맹구 짱구에서 맹구가 됐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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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들릴뻔했네요 이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새로운 콘텐츠 개인 콘텐츠를 하나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37.5 아울 세찬 브이로그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37.5시간을 채우는 브이로그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뭐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스케줄이랑 껴서 해서 많은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사소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시작할 때요 안녕 안녕 I love you